희절골 수술한 지 6, 7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. 아직도 턱 끝이 너무 아프고 왼쪽 잇몸 안이 너무 아파요. 이건 대체 방법이 없을까요? 신경 차단을 아예 해버려야 하나요? 부작용인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여태 지내고 있어요. 정말 이런 수술인지 몰랐다면 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돼요. 아까 제가 한참 말씀드렸죠.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T절골 이게 1월 11일 날 질문 주신 분이에요. 6, 7년 되셨는데 아직도 그렇다 하시네요. 속상하지만 딱히 치료 방법이 명확하진 않아요.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로 요새 조금 해보려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CO절골하고 이가 흔들리고 잇몸 감각이 없다고 올렸는데요. 나아지는지 말씀을 안 주셔서요. 다시 질문 드려요. 치료를 해야 하나요?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나을까요? 아니면 안 나으려나요? 어렵죠.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T절골, CO절골 둘 다 이런 증상 생길 수 있다고. 근데 그 원인은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의 손상이라고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T절골이나 CO절골이나 전진술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최소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오, 준비, 설명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 때문에 못하는 수술이고 나쁜 수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수술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턱 끝 T절골, CO절골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그거는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요. 그래서 조심하자 그 뜻이지 이게 마쁘고 이게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T절골 하신 분도 마찬가지, CO절골 하신 분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.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게 항상 먼저고요. 그 다음에 치료는 딱히 명확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